자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알돈노에서 코로나19 지원금 제도에 대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등 노동법령이 변경되면서 바뀌는 부분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공구사 번호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알돈노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소남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한 이야기 굉장히 오래 나눴었는데 오랜만에 법령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노동법이 조금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퇴직하면 받게 되는 퇴직금 이야기 나눠볼 텐데 퇴직금은 1년 넘게 일하고 퇴사할 때 받게 되는 것 이 정도는 이제 잘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퇴사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바뀐 겁니까? 추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 근로기간 입사하고 1년이 지나고 퇴사한 경우에 퇴직금 발생하는 건 다 아시고 중간에 우리 집이 없으시다가 집을 구매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파산하셨거나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낮아질 게 예상되는 경우 그다음에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급여도 낮아지니까 퇴직금의 역량을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플러스 한 가지로 전제지변으로 인해서 피해가 입었을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된 시행령은 코로나19와 같은 그러니까 감염병 사회적으로 피해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추가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병 외에 다른 사회적인 재난으로 인한 유형들은 고시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거 규정되면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직금 관련 방송할 때마다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퇴직금은 두 종류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월급 가지고 계산하는 법정 퇴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나중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는 거. 두 번째는 회사에서 퇴직금 주지만 중간에 회사가 퇴직 적립금을 정립해 먹으면서 우리 근로자분이 수급권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퇴직금의 계산은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이에요.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라는 거는 퇴사 전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착오하시는 게 1일 평균 임금할 때 그냥 석 달치 기본급 가지고만 계산을 한다거나 그냥 3개월이니까 30일씩 그냥 90일로 나눠준다거나 이런 오류들을 많이 일으키시거든요. 결국에는 기본금만 넣어서는 안 되고 3개월에 연장수당이나 야간이 있으시면 야간을 다 하신 금액을 다 총괄해서 넣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총 일수는 2월이 껴서 3개월에 포함되면 89일이 될 수 있고 많게는 92일까지 7, 8, 9 이렇게 계산하면 92일까지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퇴직 직전에 3개월이죠. 네. 퇴직 직전 3개월입니다. 그다음에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나뉘는데요. 확정급여형은 아까 말씀드린 법정 퇴직금의 계산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확정기여형은 1년 임금총액 연봉의 12분의 1이다라고 쉽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연봉에는 어떻게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이 포함 안 돼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으면 거기까지 다 포함 1년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정립해야 된다라고 정리되겠습니다.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우십니까? 이런 게 자막으로 짝짝짝짝 나가면 정말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아쉽습니다. 요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월급이 밀린 경우도 있고 퇴직금도 좀 못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월급이나 퇴직금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좀 해야겠습니까? 어떤 지급기일의 연장합의. 원래는 퇴사하면 모든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당사장이나 사장님하고 우리 나가시는 분하고 어떤 합의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시면 그때까지는 지급기일의 연장합의가 된 거거든요. 지급기일의 연장합의가 있으면 그 이후에 14일이 지난 다음에 못 받으신다고 하면 우리 고용노동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팁을 알려드리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휴업하시다가 퇴사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분쟁이 좀 많아요. 코로나로 휴업했으면 급여를 안 받았거나 급여를 작게 된 급여 가지고 3개월치 그런 받은 급여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휴업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받은 임금은 빼고 그 직전에 3개월로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차고 없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신고하셔서 이제 우리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서 받으시면 되는데 못 받으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최단금 제도라는 걸 이용하셔서 변제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 국가가 사장님께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부산권이라고 하는 먼저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사장님한테 청구해서 받게 되는 거죠. 혹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월급 잘 못 받으시고 혹은 적게 받으신 분들은 이런 또 신고 제도를 이용하시면 어느 정도 보조는 됩니다. 네. 이게 제도를 잘 몰라서 그냥 마냥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냥 있으신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청에 하면 되나요? 네. 소압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중에는 몇 년이라도 달라고 독촉만 하고 사장님 주시겠지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기다리기는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은데요.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임금 채권에 주장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라고 하죠. 소멸시효는 딱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내로 무조건 어떤 청구를 하셔가지고 승인을 받으시면 소멸시효 기간이 늘어나긴 하지만 3년 내로 일단은 무슨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한 2년 11개월 지나고 한 번 청구를 요청했어요. 그럼 소멸시효가 계속 늘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2년 11개월째 만약에 청구를 했다. 거기에서 우리 사장님의 승인이라는 어떤 문서상 승인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민법상 소멸시효로 늘어나요. 내가 줄게. 네. 맞다. 내가 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천만 원 되고 이 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 지급 의무가 있는 걸 확인한다 하면 이 소멸시효는 민법상 기간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년 11개월째 또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해서 신고하면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안 돼요. 신고하시고 나서 바로 또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셔야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월급 좀 밀리신 분들 소멸시효 3년이기 때문에 어떤 액션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최단금 이야기 잠시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네. 채단금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소액채단금과 일반채단금이라고 하는데요. 소액 같은 경우에는 최대 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소액채단금은 조금 번거로운 게 있어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어떤 채불이 있다는 거 확인서를 받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채단금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죠. 또 타이틀에 맞게 소액이니까 최대 천만 원까지 먼저 지급밖에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일반채단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채단금은 대신에 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30세 미만은 220만 원. 1년 채불된 월급 1개월이나 퇴직금 1년 기준으로 월에 220만 원까지 또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니까 제일 높습니다. 월에 350만 원.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별로 규정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일반채단금은 우리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노동청에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지금 못한 게 맞다는 사실상 도전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회사가 법원에서 재판상 도전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거나 어떤 법정 관리를 받으면 또다시 우리 채단금 제도를 이용해서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채단금이 받기까지가 좀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소액채단금 지급 절차 간소화가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7개월에서 2개월 만에 주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국무회의 통과해서 입법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우리 채불근로자들 분의 빨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시키죠. 어려워서 이런 걸 신청을 했는데 최대 7개월이 걸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노동청에서 소액채단금은 확정이 되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확정이 되면 지금은 확정 판결문을 받고 하니까 한 7개월 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개월 너무 오래 걸린다. 대신에 우리가 노동청에 진정 제기해서 확정되는 데까지는 평균 2개월밖에 걸리지는 않으니까 확정이 노동청에서 먼저 사업주 확인서 임금체불 확인서가 발급되면 바로 소액채단금 지급하고 나중에 받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요구는 좀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빨리 주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단금은 회사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재직하시는 분들은 채부를 겪고 있으심에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일을 계속하실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기 전까지는. 그런데 재직자에 대한 채단금 제도도 신설하겠다. 대신에 고액의 어떤 수준의 높은 급여 수준이 높은 분들부터는 안 되고 일단은 저임금 근로자들 수준에서 재직하시면서 채부를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는 분한테 먼저 시행해보겠다 하고 일단은 국무회의 통과에서 입법 발휘가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채단금 제도의 대상은 퇴직자에 한정돼 있군요. 네. 퇴직자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 좀 맹점이 빨리 해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6609번님. 프랜차이즈 개업했는데 개업하는 날 1시간 정도 본사에서 1시간 정도 알바생 교육.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바로 근무를 시켰는데 교육비를 지불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들어왔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업무에 대한 교육도 업무에 투입돼서 이 사람의 노동력을 끌어내기 위한 거니까요. 이 교육을 안 받고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육의 강제성이나 안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의무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퇴직금 계산법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법정 퇴직금의 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인터넷 포털창에 네이버 퇴직금. 죄송합니다. 왜요? 특정 그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포털창에 그냥 퇴직금 계산기 쳐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직접 치셔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오른쪽에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서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퇴직금 계산기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퇴직금 계산에 알려드리면 먼저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 일수 나누기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정확한 퇴직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초록창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아주 설명이 좀 잘 돼 있는 계산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도 궁금했는데 33구의원님께서 월급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인정을 못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억울한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우선은 법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다툼이 있다고 해서 대개 사건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정을 제기하셔서 인정을 못 받는 순간으로 가신다고 하면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거든요. 고소나 고발로 전환하면 우리 담당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운영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제도도 한 번 운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그쪽에는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법리적으로는 해결이 좀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 번 전환을 하셔서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559번님. 월말 1위 기준일인데 예를 들자면 25일 날 퇴직하면 직접 직전 앞에 세 달 기준으로 합니까? 라고 하시면서 퇴직금 산정 시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두 달 짝수 달에 상여금 지급하고 그중에 하루라도 빠지면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는데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먼저 25일 날 퇴사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거는 급여의 일할 계산을 먼저 떠올려주시면 돼요. 25일 퇴사니까 3개월은 25일부터 10월 25일 날 하시면 결국에는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다음에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급여와 8월 9월 10월 25일까지 급여를 이렇게 해서 3개월 92일을 맞춰주셔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일할 계산은 결국에는 10월 급여 나누기 어떤 정함이 없으면 31일 곱하기 25일 한 급여가 10월 달 한 달 그다음에 8월 9월은 온 급여 그대로 급여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7월 25일부터 7월 31일은 다시 일할 계산한 급여를 넣어주시면 3개월 분의 급여가 임금 총액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92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2개월 짝수 달에 지급을 하는데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으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이 상여금은 원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 굳이 맞다 아니다. 크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회사에서 지침을 그렇게 했으면 따라 가긴 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올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